안녕하세요 이른바 낙가마 형님들이 일본에서 컨테이너로 중고 바이크를 잔뜩 들여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발매된 국토교통부 자료상 모델 코드가 등재된 이륜차 중 많은 분들이 추억을 갖고 있는 기종을 골라봤습니다 유럽산 수입 바이크가 드물던 시절이라 일제사사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래전 모델과 현행 모델이 같은 코드를 쓰는 기종은 식별이 어려워서 생략합니다 개인의 관점이 포함된 만큼 특정 차종이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전국에 몇 대 그 영상 만들었더니 본인이 타는 바이크는 다루지 않았다고 버럭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혼다부터 갑니다 NSR-125R 65대, NSR-150SP 2대 태국 생산품으로 한때 많이 풀렸던 기억인데 역시 유지보수가 어려웠나 보네요 NSR-250R 33대, 홍콩 영화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NSR-250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CBR-250, 32대, CBR-400계열, 138대 한때 R차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당시 신차 가격이 700만원 정도 했던 기억입니다 CBR-600F 계열, RR 제외입니다 113대 있습니다 F4는 23대, F3는 20대 있습니다 나머지는 버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화 비트에 나왔던 게 F2였나요? F3였나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CBR-900RR 130대, 일명 부엉이죠 두루 쓰이고 오래 쓰인 명품 엔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CBR-1100XX 101대, VTR-250 17대인 것 같은데요 배기량 없이 그냥 VTR로 등록된 개체수입니다 VTR-1000F 5대, VTR-1000SP 시리즈 32대 RVF-400 56대, VFR-400 30대 VFR-750F 41대, VFR-800 시리즈 X는 제외입니다 18대, VFR-1200 시리즈 이 또한 X는 제외 2대입니다 XR-400 모타드가 2대에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왠지 군침 돌게 합니다 제 첫 바이크였던 12250 호넷은 35대가 있네요 왕말벌 호넷 900은 67대 600급은 97대가 있습니다 자, 가와사키 갑니다 ZXR 250, 닌자 250으로 등록된 기체 6대 보입니다 ZXR 400, 31대입니다 세탁기 호수에 추억을 갖고 계신 분 많으시죠? ZX-6R 중 구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ZX-636A와 B는 7대 ZX-600G, JNPR 합계 32대입니다 ZX-7R, ZX-750 계열 합계 72대 이 중 ZX-750 혹은 가와사키 ZX-750으로 등록된 23대는 GPZ일 수도 있습니다 ZX-9R, ZX-900C, E, F로 등록된 계열 합계 모두 19대입니다 ZX-12R, ZX-12R 혹은 ZX-1200A, ZX-1200B로 등록된 계체인데요 16대 있습니다 ZRX-1200 계열, ZR-1200A, B, 다에그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요 19대입니다 배기량 구분 없이 Z-8호 등록된 기체 12대 있고요 탑건의 GPZ-900R은 추정컨대 ZX-900 모델 코드에 혼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집계할 수 없었습니다 W-400 9대 있고 W-650 33대 있습니다 야마하 보겠습니다 FZ-R 400 10대, FZ-R 600 2대, FZ-R 1013대, XJR 408대, XJR 1337대, VMAX 시리즈가 104대 있습니다 FZ-1 115대, FZ-6 199대, 미들급 이상 페이저는 201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 수입됐기에 화석 바이크가 아닌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FZ-400 4대, SR-400이 232대 있습니다 이 또한 비교적 신형도 섞여 있는 수치겠죠 스즈키 가겠습니다 GSX-R 400 40대 있습니다 GSX-R 600, 194대가 아직 현역이고요 GSX-R 750, 87대 있습니다 GSX-R 1100, 25대, 밴디트 400이 15대 있습니다 모델 코드는 GSF-400입니다 밴디트 1200과 1250, 모델 코드는 GSF-1250이고 17대 있습니다 RF-400R 7대, RGB 250, 가마 20대 있습니다 NSR과 더불어서 만수무강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릴리아 투스트로크들 살펴봅니다 RS-125, 148대, RS-250, 25대 있습니다 만수무강 해주십시오 자, 쿠키 영상 있습니다 엑시브와 VF 몇 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엑시브가 노멀, RR, SP 합계 2214대 있습니다 VF-125, 9만 7,719대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수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